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와 함께하는 제어 배우 연습생 공제 15개 오디션이 캐쳐됩니다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그리고 마지막 서울까지 총 5개 지역에서 오디션이 진행되고 고걸, 랩, 댄스, 연기, 모델 5가지 분야들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오직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서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앱 다운로드 하시고 지원해보세요 와우!